터뜰, 케이아 거북이, 귀 프론세이션, 귀, 미닝, 거북이 터뜰 터뜰을 케이야라고 했습니다. 케이아 그죠? 케이아 귀야 자, 이게 어디 사전이냐면 라코타 라코타 미국 아메리칸 미국의 라코타 부족 케이아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상궁 유사에 나오는 구지가 있죠? 구지가 구지가에 나오는 그거죠? 귀 귀하 귀하 수기현냐 약불현냐 번자기 낑냐 이렇게 돼 있죠? 귀하 귀하 케야 케야 그래서 이게 우리 이 고구려 땅에서 살던 이쪽 라코타 인디언들이 넘어간지 한 천년 천 년 조금 지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 귀하 귀하 돼 있죠? 구지가 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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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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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틀 미국의 라코타 인디언들이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. 터틀을 거북이를 케야 케야 라고 불렀습니다. 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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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귀 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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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